일단 최대한 시간 끌어봐야죠. 시간 끌어봐야죠. 결국에 밀고 들어옵니다. 아! 소리야! 소리야! 버텨야 돼요! 버티면서! 일단 들어왔어요! 에이스 쓰고! 아! 여기서부터 있네! 쏴야 돼요! 에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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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페이지가 죽고 왔어요! 안 내려도 에이스! 아! 스톱! 이러면 문제가 커집니다! 쓰러집니다! 비에이지가 포크 아래기라 수류탄을 던지는데 에이스 제이의 탑 중 하나가! 이렇게 무너지네요. 결국 페이지 버틸 수 없습니다. 비에이지가 이렇게 넥서스를 파괴합니다! 지금은 여기서 무너지네요. 아베 Stones 제이의 결icy 하고싶어 싸형입이 마지막 크 και체 상대가 여기 인정 세계 frequencies 해야지 局 expenses 갈Hola 그리고 준어가 3이 0 45 26 리ia MCK 연기 klp Biz 선생님 경기 석 짝 심다 진정 저녁 스크레스도 나가는 거 그리고 그리고 스크레스도 뭐지? 더 나이 지금 수시도라 더 나아 수시도라 3-0 다이아 3-0 스크레스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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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별로야 BLG are going to hard force it 바이로테오는 파이스가 들어간다는 점이 많다 랩이의 수많은 수술을 터득한거다 시즌으로 돌아가다 폐즈가 들어간다 다킬이 끝, 다킬이 끝! 블Gs 한 번으로 아이스크림의 대중의 야비아스 랩이의 야비아스는 2번째 선거다 랩이의 리그라마에서에서 5번째 선거다 한국에서 최후의 팀의 최고 팀 그리고 다음 라운드에 올려야 될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말하면 récita의 야비아스가 굉장히 쉽다 랩스! 하여! 에어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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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도록! 를 한 번 욕할 수 이 시계대賽 와! 다음 주에 만나요